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계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날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미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저 또한 새벽마다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와 닿았던 메시지가 있어서 이를 본문삼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아내와 길을 가다가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주님께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셨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의 사역자 가정이 풍족한 것은 아니겠으나 정말 주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한참 나누는데요 주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슬기야 먹고 사는 문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는 아주 작은 은혜다 정말 그랬습니다 진짜 큰 은혜는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사 항상 저와 함께하신 주님이 은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주님이 은혜이시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이 은혜이시지 그 맘때 즈음 하여서 묵상이 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실패가 도드라지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연거프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첫 걸음을 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20장에서는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거니와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울 때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는 선지자라 칭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7절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쓰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와 실수로 멍들어진 이 아브라함을요 그는 선지자라 성경의 첫 선지자로 칭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반듯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였고 아내를 내줬고 아주 민망하리만큼 연약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아비멜렉은 적법하였고 정당했습니다 살이 분별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피해를 당한 쪽은요 오히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항변할 때 나도 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콕 짚으셔서 그는 선지자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시무이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하셨는데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예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텍스트 그대로 옮겨오기를 원하는데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때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의, 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 좋아서나 제가 잘나서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반복적인 죄로 괴로워했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반복적인 죄로 넘어졌었습니다 음란물과 혈기 중독으로 정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때에도 주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의권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동력자들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며 화를 내는 죄는 제 반복적인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라인 교회를 담당하시는 최유열 목사님과 상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 사랑해야 하는 건 압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되고 도리어 화가 납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전도사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목사님을 보며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도사님 나도 안됩니다 나도 안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선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라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교회에 처음 사역 배치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목회나 행정에 관하여 일과 사역을 잘 섬기고 새로운 사역을 훈련받는 자리 있겠거니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온라인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 자아가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읽어가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자림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빌리포서 2장 3절 말씀이 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일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말씀 앞에 제가 깨달아진 은혜를 설교단에서 나누기까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시려나 하는 위축된 마음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고를 썼다 지웠다 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셨는데요 너와 같은 마음으로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속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속회로 발걸음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가서 나누나 우리 집안 이야기를 어떻게 가서 또 이야기하나 아이고 민망스러워서 가지 않고 말지 하고 마음을 닫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분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동행 일기 나눔 방에서도 글을 쭉 썼다가 내가 또 넘어졌네 너무나도 부끄럽네 하는 마음으로 지워버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들춰지는 일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연약하고 미련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선지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그 속에 내가 파송한 자녀고 그 가정에 파송한 나의 성도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선지자라는 칭호는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부른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오늘날의 성도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자격도 없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따금은 아브라함처럼 속이고 타협하며 은밀한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 은혜가 믿어지면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해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을 봐봐 이삭을 보고 야곱을 봐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든지 하나 안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 분은 오직 은혜 베푸시는 주님뿐이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있든 하나 안에 있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은혜 베푸시는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도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뀝니다 이 장을 끝으로요 바로 다음 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드리는 순종까지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아들까지 드리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연달아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평생 동안 살 길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주님이시지 그 주님께서 내 아들도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신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성품이 믿어지니까 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완전한 순종의 삶 주님 뜻대로만 사는 삶 그 삶으로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고리논둔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쁨 없는 사람은 기쁨 넘치는 사람이 되고 불화했던 사람은 화목한 사람이 되며 오만 불손했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온라인 교회에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 교회이다 보니 특성상 마음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등록하시게 된 성도님 혹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는 끊어졌으나 중독의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던 성도님 혹은 한인사회나 교회 공동체의 큰 상처로 인하여 대면이 어려우신 성도님들 이처럼 등록하신 케이스가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갈망도 참 크신데요 호주에서 등록하신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15년 동안 도박 중독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도 보았고 아내의 눈물도 보았으나 그 중독이 된 죄의 문제가 도저히 끊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고 그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해요 하나님 제 아내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가 이 병원을 걸어 나갈 때 두 발로 걸어 나갈 수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분의 이번 기간 동안 기억을 더듬어가며 아내가 보았던 설교 영상과 예배 영상을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영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배표 들어주셔서 그 성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주님의 은혜로 두 분이 정상적으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으로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에 등록하시게 된 겁니다 마침내는 도박 중독이 끊어지셨고 그리고 평생 동안 끊지 못하던 담배도 끊으셨노라고 바로 어저께 저희 모임에서 두 분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음란물 중독과 또 자기폭행의 중독으로 몹시 고통 가운데 계셨던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이 이제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정말 낭떠러지의 선심정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양육과정을 잘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동행일기를 지금도 열심히 쓰시며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윽고는 아내분을 교회의 인도에 오기까지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성도님의 예수동행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예수동행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살아서 아내와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온전히 치유될 것이고 쓰임을 받을 것이며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하는 일도 오직 믿는 것이에요 아멘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가장이요 최근에 속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가정의 비전과도 같은 기도 제목인데 저도 이제 믿음의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망설이고 주저하기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가정에도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사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반복적인 죄는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깨어졌던 가정, 회복되며 아물지 않았던 상처는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사망권세 부여잡았던 곳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삶 순종만 하는 삶 주님 뜻대로만 사는 삶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아브라함입니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너는 나의 선지자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가 파송한 성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은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와 함께 하심 주여 나와 동행하심 그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바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선지자라 칭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러 이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덜어 선지자라 성도라 칭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삶 주님께 순종만 하는 삶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뜻만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야마 주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는 삶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며 하나님께서 말하시라고 하시하고 주님께서 말을 다들 하시면 닿는 삶 그러한 삶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로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순종의 발걸음 내리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의 역사로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리아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사오니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만 사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리아 우리로서는 부족하나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이끄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하여 주님을 바래요 주님의 SonNak